아이고 비옷살 그 진한 아이고 사라질 것 같다 아이고 성님 아이고 너 우리 집어서시면 어떨할 뻔했냐 아이고 요새 코로나 노예은 어디 경로당도 못 가고 사람들 양 다 이거 이거 집이 떨면 들어앉아 니서 누나 니가 아니되 쿠다게 저 성님 이제 비도 그친거도 않고 거연 나 형 어디 그릅사 옷 촐령 입었어 어딜 걸레 냄디 곧도 이제 천둥 벼락치면 곧 비온대는 야인원 아이고 무슨 밤 되사 비옥긴 없대다게 아이고 요새기 양 아이고 나도 양 이거 드러문에 이쪽 가보진 아니신디 저 요새 미시거 약선전도 하고 미신 물리치료하는 기계여 미신 미신 흥마농도 팔고 미시거 이것저것 푸는디 그디 가민 그자 물건 아니사도 양 아장 그자 설명 듣고 박수 치고 커민 미시거 보리빵 두개 썩에 음료소나 태우국 저 거꼬지 그거 자리하장 그거 설명 다 들어 나올 땐 저 화장지나 미시거 커피나 영 또 선물 세트 주고 그디 놀래 가기 이성이 너 어떤 인 정신이 어떤 태배시냐 너 이 세상에 어디가 박수 몇 번 쳐주민 커피 주고 미신 선물 주고 아이고 정신 촌리 세요 아이고 나 그 신 말을 맹기란 고람 수각에 그디 갔다 온 어른이 그디 가난 미신 건강식품들 그 효능이여 미시거 선전하는 거 설명을 듣고 그디 그 거꼬지 안정이시민 저 그디 나와 선전하는 사람 말할 때마다 그디 박수 치고 아이고 잘림쩌 잘림쩌어멩 그디 어머니 어머니어멍 설명어민 그거 잘 들어 그디 미시거 아니사도 저 거꼬지만 안정이소 나온 한 저 화장지형 미신거인 태워준 거 그거 받아쩐어멩 자랑업디다기 아이고 너 저 텔레빈 미신거만 밤디 그 시였떠컨디같단 코로나 걸련들 지금 난리대 싸진걸 몰람다 아이고 야이 언제면 철들고 이거 그자 공 꺼내면 눈 확 뒤집어져 아이고 공 꺼내만하게 그거에도 그자 집이 고마니 그자 중세시 아장이시민 저 양 심심도 뭐 고마니 하장이시민 저게 미신 화장전을 줌 수가 국수 온다발을 줌 수가 밀가루 홈폴 줌 수가게 그런데도 자꾸 댕기당 보면 이것저것 그자 선사도 바꾸게 또 뭐야 하장 박수치면 개 놀다 오면 될 거 아니꼬지 아이고 미스아 고마니 안장신한 이상하냐 개글랑 오빠성 춤이라도 추라 그래 이래 아이고 성님은 그냥 경허곡 이디 갔다 온 어른말 들어보는 미신 건강식품들도 돈도 그 자리에서 안이네도 물건을 준댄 성님 그는 그 물건 바당오락 미신 저 영수증인가 지론가로 영 점 양 이자도 안이받고 그 영 어머님들 전 부담실 없지 않여게 저 뭐 어머님들 건강은 자식들 힘들지 않여게 여전히 민 어머님들이 챙겨야 됩니다 뭐 그거 양 돈도 열두 번 스물레번에 갈랑 저 이자도 안이받아 갚아도 주테낸 물건들 민밀쌍 오람쌤 임수객이 너 우리 하루방 주거 뵀지만은 저 저 괴 아래 보라 검신 옥장 판인감인 거 실거였나 저거 한 번 잘못 샀단 하루방한테 뒤티질 뻔 했죠 아이고 정신 출려 검애도게 난 갔다고 구닥에 강게 그저 흐드못한 미식을 선사라도 호나 받고 어떤건지 강 설명도 들어보겠게 검애인 가주 놈들은 다 강 그저 궁궐로 받아오는디 쬐게 집에만 하장이신 미식을 꺼까게 강이 어머니 어머니글랑 너 어디로 붙은 아들이고 행행 와부로 사대여 김우고 그만 이들 세사름 네사름들 모여지는디 감히 코로나 땀은 늘 나라가 지금 뒤집어점신디 너무삭형이염디 정신 추리라 아이고 그거당 그거 저 선전하는 집들 뭔 설렁 가불민 나중엔 쵸며 못할 거 아니꼬 아이고 경애인게 정님 저 마스크 톡 씌고 거영 오늘 저 구경 갔다 오게 너 설렁설렁 허는디 인생 한번 설렁 보전햄나 너무삭형햄나 아이고 이거 나가또 오늘은 맹자왈을 해사될로구나 아이고 맹자왈 맹자왈 하도 해오는 난 동네 하르방들 요새 그거 듣쬐 저 라디오 안이 듣던 어른들도 맹자왈 듣쬐 또시 드럼쬐는 힘쓰다기 그런 소리 하지말라 돌려버렸더니 맹자왈 호맹자왈 공 꺼도 좋지만은 제발 모이지 말라는디 제발 좀 보여 들지 맙소 코로나 걸려 코로나 걸려